언제나 디평 언니는 라디오 3부문을 열었고요. 러블리한 걸그룹이죠.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레드벨벳을 섭외한 우리 송은희 씨는 안 계시고. 정자가 없고. 정자가 없고. 제가 대신. 조희와 함께 다시 한 번 오시는 걸 또 약속하면서. 저희야 감사하죠. 레드벨벳 멤버들과 관련된 수식어를 좀 모아봤습니다. 네. 아이린 얼굴 천재인 배어머니. 우리 바로 나와요. 얘기하면 바로 나옵니다. 황금 비율로 얼굴 천재라고 불리고 있어요. 본인 외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? 이런 거 참 쑥스러워. 본인 입으로 얘기하죠. 그러면 슬기가 얘기해줘요. 저는 언니 눈이요. 눈 눈 눈 눈. 속눈썹도 되게 길어요. 너무 예뻐요. 잠시만요. 그거 본인 속눈썹이에요? 이건 붙였는데. 이걸 때도 이래요. 그냥 진짜 이래요. 아래 속눈썹도 되게 이래요. 지금 아래는 본인 거죠? 아래는 안 붙였죠? 아래도 붙였어요. 나 바로 옆에 있는데 한 개를 못 맞춰대요. 진짜 이렇게 눈썹이 없어서요. 근데 진짜 기본적인 속눈썹이 엄청 기네요. 그런 말은 진짜 눈 너무 예쁘다. 우리 게리가 보기에는 어디가 제일 예뻐요? 우리 얼굴 천재. 제가 보기에는 하얀 피부가 아닌가. 피부. 그치. 원래 하얀 편이에요? 네. 좀 하얀 편이에요. 엄마가 하얀 편이셔가지고 같이 좀. 이렇게. 우리 웬디가 보기에는 어디 얼굴 천재. 우리 어디가. 지금 다 벌써 말을 하겠는데. 하얀 피부가 눈 빼고. 저는 며칠 전에 언니 코가. 언니 코 때문에.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. 앞에 물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. 너무 같다. 웬디 너무 오바했어요. 아니 제가. 아이린 콧대문에 앞이 안 보였다고. 웃길래요. 이거 예색이다. 이거 예색이다.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. 제가 앞에. 언니가 제 앞에 있었는데. 언니 잠깐만요 언니 잠깐만요. 그래서 사인 찍다가. 네. 사인 찍어 있는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앨범 사인 찍다가. 언니 잠깐만요. 조금만 더 뒤로 가주세요. 사인 찍어 있는데. 언니 코 때문에. 이게 언니 코가 나와가지고. 이게 안 되겠다. 그건 그냥 각도차이 아닌데. 아이린 콧사 모두를 다 가린다. 팔은 너무 예뻐가지고. 근데 언니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예뻐요. 진짜. 옆에 콧대가 너무 예뻐요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그 옆모습에 그 콧대가 있어요. 너무 예쁘니까. 코가 너무 예뻐요. 그 특유의 콧대 모양인데. 그러네. 저 진짜 예뻐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 저 지금 옆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얼굴도 너무 작고. 황금이. 눈코기 꽉 차가지고. 뭐가 되게. 저는 이제 오른쪽 볼 보면 이제 수두르고 이제. 네네. 제 코 어때요? 되게 여백인 거예요. 제 코. 예? 제 코 어때요?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근데 그냥 뭐 찍힐래? 왜 찍혀요? 근데 배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어요. 배어머니. 배어머니는 왜 붙은 겁니까? 제가 이제 빨래랑 다림질 하는 걸 좋아해서. 네. 이제 뭐 멤버들 학교 다닐 때 이제 다림질 해서 교복 다림질 해서 보내고.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예리 학교 갈 때 교복 다림질 해서 보낸 거예요? 꾸깃꾸깃해 있길래 몇 번 다려서 본 적이 있는데. 너무 착하다. 왜요? 왜요? 제가 좋아해서 한 거예요. 살림을 되게 잘 꼼꼼히 잘 하는 거죠? 정리하는 걸 이런 거 좋아해서. 배들짝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요거는 뭡니까? 배들짝. 제가 또 잘 깜짝깜짝 잘 놀래요. 이거 또 엄마도 좀 잘 깜짝깜짝 놀래는데. 엄마랑 좀 달라요. 엄마 유전을 많이 받았네요. 근데 무대에 있으면 드라이아이스 뭐. 아 맞아. 그럼 깜짝깜짝 놀래요? 네. 깜짝깜짝 놀래요. 어머어머 안 되잖아요. 무대에서는 좀 당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놀래면 좀 이상하잖아요. 어 놀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해요. 동료가 좀 알려줍니까? 언니가 특히 이제 예전에 MC를 했을 때. 네. 그때 마지막에 축하드립니다. 뻥 나오잖아요. 그때마다 이제. 저에게 꽃다발을 줘야 되는데. 꽃다발을 드려야 되는데. 이제 언제 터질 줄 아니까 계속 당했어요. 계속 터지는 거예요. 계속 맨날 맨날 당하다가. 오늘은 좀 기다렸다가 터지고 이제 드려야겠다 해서 기다리는데 오늘따라 좀 늦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드려야겠다 하고 드리는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. 드리다가 다시 도로 뺏었다고 했었고. 너무 놀랐어. 드리다가 뻥 해서 오. 근데 이따가 언니의 라디오 초재 손님 가실 때 저희 폭죽이 터지거든요. 그것도 미리 말씀드려야겠네. 폭죽이 터져요. 놀라지 마시라고. 언니 때문에 저희들이 더 놀라거든요. 아 그러고 있어. 언니의 돌고래 소리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게. 아 그치. 돌고래. 얘기하면 김수현 씨가 받아주려고 했는데 다음 얘기로 넘어가니까 쓱 모른 척 하시고 고개 숙이고 계시더라고요. 들켰네. 영원해요 김수현 씨. 자 레드벨벨벳 수식어 토크 슬기 갑니다. 슬기 심장 도둑. 빠밤 하고 해라 좀. 빠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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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못했나요? 네. 그럼 김수현 씨가 한번 해 주세요. 슬기의 별명은 심장 도둑. 왜 이렇게 해야지. 선발이 안 맞아. 1년 반을 맞췄는데 우리는 선발이 안 맞아요. 왜 심장 도둑입니까? 제가 심장 도둑인가요? 애교 3종 세트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어요. 애교 3종 세트. 알고 보면 이제 애교쟁이라는 거죠.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교쟁이다. 이 말에는 다 동의를 하십니까? 저 원래 애교를 못 했는데 시키는 그런 게 많잖아요. 코너가. 그거 하다 보니까 약간은 무뎌지고 있어요. 애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살짝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계속 시키고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그러면 늘기 늘기. 김수현 씨도 애교 어마어마하죠? 엄청나죠. 깜짝깜짝 놀라죠. 그냥 뭘 던지면 다 받으세요. 현우 터지죠. 제가 하면. 현우 씨요? 이런 나라들 좋아하시나 봐요.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. 아니요. 슬기가 하기 전에. 지금 퇴근하면서 차에서 많이 들으시거든요. 사고가 나기 때문에. 애교 가해서? 그러면 슬기 애교 3종 세트 한번 볼까요? 이제 좀 익숙해진 슬기 애교. 아이고 익숙해졌다고 하죠. 우리 보는 라디오 보이니까 보면서 해 주시면. 뀨우? 뀨우 뭐지? 뀨우 뭐지? 뀨우 뭐지? 아니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. 이런 걸로. 아 그래요? 뀨우 뭐지? 뀨우 뭐지? 뀨우 운전 조심하세요. 한 번 하세요. 운전 조심하세요. 뀨우 네. 뀨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. 죄송합니다. 네. 너무 보이는 라디오만 생각해가지고.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셨구나. 뀨우 지금 펀치타가 한번 봤습니다. 뀨우 네. 뀨우 네. 뀨우 네. 여러분 운전 조심해서. 어. 꼭 사고 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뀨우 아영입니다. 뀨우 뭐 어떻게 알잖아요. 이게 무슨 애교인가요? 뀨우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세요. 뀨우 아휴. 뀨우 비짓네. 뀨우 네. 뀨우 네. 뀨우 나 얼굴이 점점 빨리 되는 것 같아요. 뀨우 네. 뀨우 그 김숙씨 잘하는 거 있잖아요. 뀨우 뭐요. 뀨우 오빠 천 웅만 주세요. 뀨우 13 백원만 주세요. 뀨우 쇼우 쇼 먹게 이런거에요. 뀨우 이러고. 뀨우 이런거에요. 뀨우 사는 소리 소름끼쳐요. 뀨우 좋은데요. 네, 좋아요, 괜찮은데요? 시어 발음이 되게 특이하신 거 아니에요.. 소주라고 하면 안 돼요, 시어 주 지우, 샤먹게 하나 가져가시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애교3종 세트 김수영 씨도 하나 해주세요, 애교 몰래 있어요, 이따 해드릴게요 이따가요? 이따가 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러시안 룰렛